6세 미만 소아의 고난도 수술 수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의사 집단 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현재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최대 가산 수준도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